아가들 반가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시행됐는데 아랍어 잘 보셨나요? 선생님이 개념 인강 새로 찍은 거 다 보셨어요? 그거 열심히 꼼꼼하게 보셨으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오셨을 텐데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온다 했죠? 우리 1번하고 2번 문제는 철자 문제들이 나와요. 철자 문제, 모음 배열 문제, 그리고 태양문자, 월문자 기억나세요? 태양문자, 월문자 문제가 나올 확률 많지는 않지만 한 10% 정도 돼요. 여러분, 선생님 교재 철자 부분, 모음 부분, 태양문자 부분 보셔야 1번, 2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 철자 문제죠. 자, 여기 하, 티, 피, 윤, 그 다음에 마을, 하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는 하죠. 하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하죠. 원래는 이제 이 모양이 독립형인데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됐다가 위아래로 동그라미 됐다가 메인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 답 4번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모음 배열이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모음 배열 문제에서는 각각의 철자에 붙어있는 모음들에 잘 동그라미 하시고 샷다라든지 수쿤이라든지 장모음 이런 것들도 다 모음이라고 생각하셔서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글자 아, 두 번째 수쿤, 세 번째 우고요. 와우에 모음 기호 없어서 물결이라고 하시고 메인 마지막에 운이라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수쿤, 우, 물결, 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잘 고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2번 되는 것 같죠. 아, 수쿤, 우, 물결, 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음 배열 문제 꼭 나올 건데 각각의 자음들 구분하시고 물결, 무늬, 수쿤, 그 다음에 샷다 뭐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인데 그림 문제 또 하나 무조건 나오죠. 3번, 4번, 5번 문제가 거의 단어 문제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개는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는 단어들 평상시에 잘 보는 그런 물체들의 어떤 단어들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상위 단어, 하위 단어 문제가 거의 나와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문제는 동음, 이어 문제 밑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시험을 보실 때 생각하시고 3번, 4번, 5번은 단어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좀 잘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토마토인데 따마띠문이죠. 자, 두 번째 탁자인데요. 탁자는 따윌라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따윌룬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길다라는 단어 있었어요. 키가 크다, 길다. 따윌룬하고 같은 어근을 쓰는데 탁자는 좀 키가 크고 높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윌라툰이라고 해요. 자, 비행기는 따윌라툰이었어요. 공항이 맞다룬이라고 하고 맞다룬, 그 다음에 비행기는 따윌라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는 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한 개만 알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30문제를 4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는 빨리 푸시고 뒤에 나오는 진짜 좀 진지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서 좀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 모른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개를 알면 그럼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 단어, 하위 단어 문제였어요. 자, 아이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이야라고 되어 있어도 아이윤이라고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윤 해서 우리가 외운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윤은 위치였고요. 쿠다린이라고 돼 있어도 우리는 쿠다룬 이렇게 바꾸죠. 쿠다룬이 뭐였냐면은 채소였어요. 어떤 채소를 투리두 나왔는데 투리두는 원하다였죠. 유리두 시작 유리두, 투리두, 투리두, 투리디나, 우리두 해서 원하다 우리 변형해 봤고요. 어떤 채소를 너는 원해 했더니 우리두 했어요. 나는 원해 라고 했는데 우리 필수 단어 중에 A 바살라라고 돼 있는데 바살룬이라는 거 있었죠. 양파라는 단어고요. D 보시면 키아라라고 돼 있는데 키아룬이라고 해서 오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양파와 오이가 채소에 속하니까 A하고 D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인가 봐요. B번 보시면 알바이다 라고 돼 있는데 바이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색깔 아부야두 라는 단어랑 같은 어근을 쓰는데 아부야두는 하얀색이었잖아요. 바이둔은 우리가 잘 먹는 겉에는 하얀색이고 속 안에가 노란색인 음식 계란이에요. 바이둔 계란이라고 이때 외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C 보시면 알할리바 되어 있는데 할리분이라고 해서 우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평하고 유평에 나왔던 단어들은 또 수능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이때 좀 다시 외워 놓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찾는 문제인데 이렇게 동음이어 문제들에서 좀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리쿤 기억나세요? 타리쿤 역사도 되고 날짜도 되고 나잘라 내리다인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 나는 버스에서 내린다 눈이 하늘에서 내린다 해서 나잘라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운와 눈이라고 해서 주소도 되고 제목도 되는 단어도 있었고 할룬이라고 해서 뜨겁다도 되고 맵다도 되고 그런 단어 기억나세요? 파슬룬이라고 해서 계절도 되고 교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민이라는 단어는 from도 되고 one of도 되고 된 도 되고 뭐뭐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동음이어 부분 찾아서 보세요. 책이 좀 뒤쪽에 있죠? 그렇게 그런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나온 거는 답 1번이었어요. could 였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아카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아카 아카 아카다라고 해서 테이크라는 단어인데 테이크 택시, 테이크 메디슨, 테이크 피자 이렇게 쓸 수 있는 테이크예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테이크 피자, 테이크 택시, 테이크 메디슨 그렇죠? 이렇게 동음이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실게요. 카이파 했어요. 카이파가 어떻게 아쿠도 나왔는데 이 동사 기억나세요? 아카다? 좀 전에 배웠던 어떻게 테이크 하나요? 하, 다, 디스, 다, 와, 아 다와, 운이라고 해서 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테이크 하나요? 라고 무스타파라는 애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사이달리아, 투 우리 사이달리아, 툰이라는 사람은 약사였어요. 약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와, 다와, 운 약을 바흐다, 에프터, 아샤이 푸뚜른 아침식사 가다, 운 점심식사 아샤, 운 저녁식사 저녁식사 다음에 약을 먹으세요. 테이크 메디슨 이렇게 해서 먹어라 라는 말을 한 건데 우리 명령형에서 직접 명령형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에서 먹다라는 단어 테이크라는 단어의 명령형을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 쿠두 라고 했었어요. 이 단어 쿠두 원래는 이제 쿠두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 뒤에 이제 알 있어가지고 모음이 조금 바뀌어서 쿠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명령형 쪽 보시면은 있어요. 택시를 타라 이 부분에 써놨거든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이 약을 먹나요? 했더니 저녁식사 이후에 약을 쿠두 먹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테이크 메디슨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원래는 쿠두 아따와 아, 되면 좋은데 정관사 이렇게 있으면 쿠두 앗 이렇게 말하는 게 아랍인들이 힘들었나 봐요. 쿠디 나와 이런 식으로 연음을 해서 이렇게 쿠디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카이파 어떻게 아드하부라고 돼 있는데 아드하부는 다하바라는 동사에서 나오죠. 어떻게 가나요? 일라 어디어디로 수우기 수우꾼 시장이죠. 어디어디 시장으로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택시 택시를 타세요 해가지고 쿠두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두가 맞지만 이렇게 알 같은 거 나오면 쿠디 이렇게 연음 때문에 이런 법칙이 있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할 할이 음은사인데 할 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할일 이렇게 연음 할 때는 여기가 할이었지만 이렇게 이라고 모음이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민 민 같은 거 우리가 from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민 알 이렇게 되면 민 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랍인들이 힘들었나 봐. 민 알 이렇게 연음을 하느라고 민 알 이렇게 되고 about 이런 단어 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 한 다음에 알 나오면 안 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힘들었나 봐. 아닐 해서 보조 모음을 써줘요. 어떤 단어의 메인 마지막이 스쿠 나왔을 때 이런 보조 모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라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6번부터 원래는 10번까지가 거의 문법 문제인데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4개 나왔어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거 5번 문법 인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아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번 문법 5번 문법 되게 정성껏 개념 인강에서 찍었었는데 그 부분 다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5번 문법 같은 경우 무조건 나오고요. 4번 문법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5번 문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람 라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5번 문법의 이름은 람 라란 그래서 이게 람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부정이고 라면은 현재 부정이고 란이면 미래 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냐면 람이 약간 영어로 didn't 라가 doesn't 란이 will not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가 한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A가 물어봐요. B한테 야 너 어저께 수영장에서 수영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B가 대답해요. 라 노 한 다음에 람 나아야 될까 람 나아야 될까 람 나아야 될까 람 란 중에서 뭐가 나아야 될까 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안 했다. 그러면서 노 아이 didn't 해야 될까 노 아이 doesn't 해야 될까 노 아이 will not 해야 될까 노 아이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다시 A가 물어봐요. B한테 야 라일라 너 진짜 예쁘다.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일라가 라 아니? 라고 말하면서 과거 부정해야 될까 현재 부정해야 될까 미래 부정해야 될까 미래 부정해야 되죠. 나 못 가 안 갈 거야 미래 부정해야 되니까 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람일 때는 동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라일 때는 동사가 어떻게 나오냐 란일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거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람일 때는 수쿤 라일 때는 우 란일 때는 아 였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였는데 상대방 너 여자일 때만 약간 예외였어. 우리가 상대방 여자한테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람일 때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 이렇게 끝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라일 때는 이 나 이렇게 되고 란일 때는 이 또 이때도 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예외적인 너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가장 정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게 나왔어요. 우리가 람 다음에는 그냥 수쿤으로 끝나면 된다 이거를 알면 되는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수쿤 이 도 나왔었구나. 어쨌든 람 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가 나와야 되냐는 건데 다 야그 씰르 타그 씰르 앞에 부분이 다 다르고 너무나 좀 답이 될 수 있는 공식으로 풀기가 좀 힘든 게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람 다음에 수쿤 나오는 건 다 괜찮은데 주어가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거죠. 야는 그고요. 야타타타이나 타는 뭐 그녀 혹은 너 남자죠. 야타타타이나 아 아는 나가 되고요. 나는 우리 우리였죠. 타그 씰리 이거 너 여자 나왔네요. 너 여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 인칭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갓살르 타라고 했어요. 갓살라가 씻다인데 갓살르 타면 너 남자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너 남자 씻었어? 했더니 얘가 라 아니 라고 말하면서 람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부정을 했어요. 디든트 디든트긴 디든트인데 I 디든트 해야 될까 You 디든트 해야 될까 She 디든트 해야 될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든트는 잘 맞게 썼는데 도대체 주어가 누가 돼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야타타타이나 아에서 아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 나는 씻지 않았어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5번 문법은 무조건 나 선생님이 두 가지 유형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쉬웠는데 4번 문법 쪽 꼭 복습하시고요. 라이사트 나왔어요. 우리가 4번 문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라이사 시작 라이사 라이사트 라스타 라스티 라스투 혹은 카나 시작 카나 카나트 쿤타 쿤티 쿤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4번 문법은 메인 마지막에 서수라는 말이 무조건 안이 된다고 라고 했어요. 이유가 없어. 원래 서수라는 운으로 끝나는 게 정상이지만 4번 문법 라이사나 카나가 나오면 뒤에 서수라는 문장이 안으로 된다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이 아랍인들이 라이사는 부정형이고 카나는 과거형인데 정상대로 쓰면 되겠니? 우리 좀 뒤에 뭔가 티를 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메인 마지막 안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번은 운 2번은 인 3번은 또 운 4번은 안 5번은 인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꼭 4번 문법 다시 복습하세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 선생님이 희한한 문법이라고 해서 아버지형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아니어서 나올 확률이 정말 한 10%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9평에 나왔네요.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드릴 거 기억나세요? 아부 아쿠 아바 아카 아키 아비 아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때 잘 모르겠으면 아부 아쿠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부 아쿠 그 중에서 아부가 나왔어요. 답은 3번인데 뭔 말인가 다시 보실게요. 야 하미두 해가지고 하미두야 할 위문사를 쓰면서 무달리순 선생님 뭐뭐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암 응 아비 나의 아빠는 무달리순이야 그러면 피 인이고요 마드라 사틴 학교 사나 위아 틴 세컨더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시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응 나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같으면 만약에 이제 너의 이름은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 해봐요. 이런 단어를 그럼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문이었는데 너는 만약에 남자면 카 이렇게 붙잖아요. 여기 지금 하미두운이란 사람이 남자니까 그냥 카로 갈게요. 그럼 이스문에다 카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그냥 이스무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스무카 그대로 쓴 다음에 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래 이스문이지만 이 운은 어라는 뜻인데 카는 유어잖아요. 유어 네임은 될 수 없으니까 살짝 바꿔서 이스무카 이렇게 쓰면 너의 이름이 되고 우가 나오면 주격이니까 너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스마카라고 한다면 너의 이름 여기서 아가 되면 목적격이니까 너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스미카 하면 너의 이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제외한 단어들은 그냥 이스무 이스마 이스미 이런 거에다가 전미대명사 후아카키를 붙이면 됐었는데 희한하게 아버지하고 형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너의 아버지는 이예요. 그럼 이제 아분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너라는 단어 카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분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운이라는 말이 어닝 언데 카가 유어니까 어 유어 네임은 될 수 없으니까 이 탄윈이라는 부분이 살짝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부 카 이렇게 되면 아부카 하면 너의 아버지는 되는 거고 아바카 하면 너의 아버지를 아비카 하면 너의 아버지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름 방금 너의 이름 해봤던 것처럼 근데 아라빈들이 생각한 거야 아부카 아바카 아비카 이게 너무 경망스럽다고 이유가 없어 그냥 맘에 안 들었던 거야 이 글자가 그래서 아부카 할 상황에서는 아부카 아바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바카 아비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비카 이렇게 희한하게 장모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아랍인이 아버지하고 형은 글자 아분 아쿤인데 이거는 그냥 주격이면 우 아부 이렇게 아쿠 이렇게 되면 장모음 하자 목적격 또 장모음 아카 아바 이렇게 장모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너의 아버지 는은 아부카 이게 맞아요. 아부카 하면 카가 너가 되고 아분이 아버지니까 너의 아버지가 되면서 여기가 우가 나오면 는이 되니까 너의 아버지는 이게 맞는데 아부카 이 발음이 너무 경망스럽다 해서 그냥 아부카 장모음 하자 라고 해서 3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보면 좀 주격을 좀 내기가 쉽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뭐뭐시니 너의 형은 뭐뭐니 이렇게 주격 내기가 쉬워서 잘 모르겠으면 아부카 혹은 아쿠카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은 좀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다시 훑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정말 주격인지 주격이면 아부 아쿠 되는 거고 목적격이면 아바 아카 되는 거고 소유격이면 아비 아키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문법에서 어려웠는데 이 문제 푸시면 사실 아랍어를 다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격과 여러 가지 문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 우선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수년째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이잖아요.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하는 문제는 해석이 다 돼요. 해석이 되면서 앞뒤 상황에 좀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게 없어요. 근데 뭐를 틀렸냐면요. 이렇게 단어의 메인 마지막에 모음들 이런 약간 쨰한 부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어떤 아주 작은 모음들 틀린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한번 해석을 한번 쭉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문법적으로 틀렸나 볼게요. 우희뿌 하면 나는 좋아한다죠. 타리카 돼 있는데 타리쿤이 역사도 되고 날짜도 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나는 역사를 좋아해 그래서 타리카 이렇게 된 거죠. 와 유희뿌 후 유희뿌 라는 단어가 그는 좋아하다 라는 단어죠. 유희뿌 투희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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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희뿌 그는 좋아해 후 그것을 좋아해 후하카키의 후는 무조건 떼어내어야 되죠. 그를 좋아해 아키 아쿤 브라더 내 아키면 내 브라더죠. 내 브라더가 그것을 좋아한대요. 알카비루 어떤 브라더냐면 카비룬 큰이죠. 내 큰 브라더가 그것을 좋아한대요. 아이다 나면 역시 또한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게 주어예요. 다시 나의 큰형도 그것을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 후는 뭘 받아주냐면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를 좋아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핏 나왔는데 핏은 인이잖아요. 야움이 나왔는데 야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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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문이 단어가 되죠. 야우미 아사부티 사부티 하면 요일은 숫자랑 상관이 있었어요. 일요일이 숫자 1하고 닮았고 월요일이 숫자 2하고 닮았고 화요일이 숫자 3하고 닮았고 1, 2, 3 이렇게 숫자랑 닮은 걸로 찾으시고 금요일만 야우무 알주모아티라고 해서 숫자랑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야우무 아사부티 사부티는 숫자 뭐 닮았냐 그나마 칠하고 닮았어요. 사부아툰 해가지고 사부아툰은 칠하고 닮았으면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근데 어떤 토요일이냐면 알마디 이런 단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에 해서 우리 알마디 지난 알가디무 다가오는 이라고 해서 부사 쪽에다 써놨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열심히 단어 보시고요. 학생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보면 단어는 다 외운 것 같아요. 아 나 단어 다 외웠고 단어장 보면서도 다 외운 느낌이 드실 텐데 실제 시험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어장에 자꾸 순서를 보게 되고 그 페이지 어떤 이미지만 자꾸 익숙해져서 아 나 이 단어 다 알아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 거가 맞는지를 보려면 꼭 단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셀프 테스트 단어 셀프 테스트 해놨잖아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단어 이렇게 가리고 순서를 막 엉켜 놓은 거니까 단어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다 알지만 시간 내에 푸는 그런 연습이 되셔야 되고 또 문제들을 완벽하게 번역하시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는지를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체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또 다운받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운받으셔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난 토요일에 주로 투 나왔는데 투가 트타티투의 투잖아요. 그래서 투는 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에만 붙는데 동사 자라라는 동사가 뭐이냐면 방문하다. 자라 야주로 방문하다 해서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방문했어. 알마트하파 마트하푼 하면 박물관이고요. 타리케 했는데 타리쿤 하면 역사가 되고 아랍이온 아랍, 아랍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마아후 하면 마아가 위드고 후는 그죠. 그와 함께 아랍 역사 박물관에 방문했대요. 그러면서 샤하드나 나왔는데 동사 중에 샤하다 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죠. 샤하드나 하면 나가 붙으면 앞이나 뒤에 나가 붙으면 우리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보았어요. 휘히 하면 휘가 인이고 히는 거기죠. 거기 안에서 봤는데 알 아싸라 아싸룬이라고 해서 유적이라는 단어예요. 유적을 봤어요. 까디 마타 까디 문 하면 오래된 이라는 단어죠. 오래된 유적을 봤어요. 민, 민 아까 말했던 거다. 이거 민인데 뒤에 알라서 미날 이렇게 연음하느라고 미나라고 나온 거죠. 어디에서 온 유적이냐면 두알라, 두알룬이란 단어는 국가라는 단어죠. 발라둔, 빌라둔, 다울라툰, 두알룬, 국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 아라비아티, 아랍국가, 알무크탈리파티, 무크탈리푼, 다양한, 다른 이런 단어예요. 다양한 아랍국가로부터 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나는 역사를 좋아해. 나의 큰 형도 역시 그 역사를 좋아해.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아랍, 나는 그와 함께 아랍역사박물관에 방문했어.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나라, 국가로부터 온 오래된 유적들을 보았어. 뭐 이렇게 돼요. 해석을 해보면 문맥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말 안 되느냐,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꼼꼼하게 잘 봐서 모음들을 확인을 하라. 이게 격, 맨 마지막 격모음 확인하라는 문제였는데 다시 보시면 여기서 A는 틀린 게 없어요. 유입부 좋아한다라는 말이 유입부가 맞냐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입부는 그는 좋아한다잖아요. 근데 내 형이니까, 큰 형이니까 그로 받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입부 괜찮고 후, 후가 맞냐는 건데 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역사거든요. 남자면 후로 받아주고 여자면 하로 받아줘야 되는데 역사가 남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타마루 부탁 없어요. 그래서 후로 받아주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A는 괜찮고 그 다음에 B 보시면 주로 2 해가지고 나는 방문했어. 맡아봐. 박물관을 방문했어. 이렇게 됐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인강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단어도 그냥 읽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 연결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랍어 문장은 이런 게 정상이다. 가장 기본이다. 나는 학생입니다. 너는 선생님이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학생이다. 하면 됐지. 굳이 군더더기가 붙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예쁜 학생이다. 혹은 나는 대학교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학생이다. 하면 됐는데 군더더기 단어가 붙을 때 이 단어의 정체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단어의 정체는 형용사, 명사, 수식이 되거나 명사, 명사 연결이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시겠어요? 형용사, 명사, 수식은 이런 거예요. 예쁜 학생. 형용사, 명사, 수식이 되려면 성, 수, 격, 한, 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라임이 다 같아야 돼. 알 있으면 여기도 알. 우면 우로 끝나고 아면 아로 끝나고 이면 이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마르부터 있으면 얘도 타마르부터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 수식은 성, 수, 격, 한, 정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법 쪽에서. 그 다음에 명사, 명사 연결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하면 됐지. 대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명사 두 개가 합해져서 대학생 이런 식으로 한 세트 단어가 되는 거를 연결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연결형은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축구인데 쿠라투알가다미 해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 1요소 뒤에 있는 단어 2요소라고 했을 때 2요소는 소유격 2요소는 무조건 이나 인으로 끝나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단어는 알, 정관사도 안 되고 운, 안, 인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언어에서는 어펜이거나 더펜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랍인들이 어떤 말이 생각 안 나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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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알이 있어야지 좀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알이 없어. 알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운, 안, 인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운, 안, 인도 없고 알도 없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구에서 쿠라, 투, 알, 까다미 운도 없고 알도 없는 글자가 나온 거죠. 이런 단어를 보면서 어, 단어가 왜 이렇게 추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랬고 이렇게 단어가 추운 느낌이 들면 이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뒤에 있는 단어랑 합혀져서 연결형 한 세트의 단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연결형 부분 기억 안 나시면 꼭 인강 보세요. 선생님이 정성껏 설명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보실게요. 자, 나는 방문했어. 박물관을 방문했다.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단어들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전치사구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띵띵 단어가 연이어서 나올 때 이 단어들의 어떤 역할들을 보시면 돼요. 형용사 명사 수식인지 명사 명사 연결인지 그러면은 박물관을 방문했어 이렇게 했는데 박물관의 품사는 명사, 명사거든요. 그런데 뒤에 역사래요. 역사. 역사란 단어도 명사거든요. 명사 두 개가 연이어서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는 연결형이에요. 자, 연결형은 이호소 뒤에 있는 단어가 소유격 나와야 된다 했어요. 소유격이면 이나 인으로 끝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도 안 되냐면은 알도 안 되고 운한인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알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틀린 거죠. 연결형은 알이 없어야 된다. 단어가 왜 이렇게 추워? 이런 헐벗은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박물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호소 소유격 괜찮고요. 1호소는 알 없으면서 역사박물관을 1호소가 격과 성을 결정하니까 아가 되는 거 맞아요. 목적격.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의 역사박물관에서 이거는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제 형용사가 이제 아랍의 역사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데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 성, 수, 격 한 종이 다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알일 때 여기도 알 되는 거 맞고 소유격이니까 여기도 소유격 돼야 되고 여기 소유격이 되는 거 맞죠. 샷다 밑에 있으면 이게 이 맞죠. 샷다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용사 명사 수식은 괜찮아요. 타마르부터 없는데 여기도 타마르부터 없으니까 다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알이 있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소유격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민, 아뚜왈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소유격이 안 나와서 틀렸어요. 이것도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두왈루는 명사예요. 명사고 그 다음에 아랍이 아툰 하면 이게 아랍에서 형용사거든요. 그 다음에 무크탈리파툰 하면 얘도 형용사예요. 그럼 이제 형용사와 명사 수식관계는 성수격 한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민, 아뚜왈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알아라비아티 형용사 명사 수식은 성수격 한정이 같아야 돼서 알무크탈리파티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두왈루는요. 발라둔, 빌라둔, 다울라툰, 두왈룬에서 사물의 복수거든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한다.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사물의 복수인데 이거에 형용사까지 복수를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랍인들이 사물의 복수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거 여성 단수라고 생각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용사를 복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형용사 명사 수식은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 써야 되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얘가 여성이야. 얘는 누가 봐도 타마르부터 없는데 여성이라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성 단수 형태로 타마르부터 써주고 얘도 타마르부터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 아투왈리 알아비아티 알부쿠 탈리파티 나왔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틀렸어요. A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A만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완전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격 부분 새로운 개념에서 열심히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넘어가셔서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약간 빈칸 문제들이 무슨 기술로 풀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기술로 풀지 못하고 이 내용의 적당한 걸 좀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좀 찍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알아보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약간 잘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이렇게 알려줘도 되나?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있으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너 어저께 수영했어? 이러면 대답은 아니 나 수영 어저께 하지 못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야 너 일주일에 몇 번 축구하니? 그럼 대답을 할 때 나 일주일에 몇 번 축구를 해?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랑 대답하는 게 약간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 찾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되게 부족하시면 그렇게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단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형태를 좀 잘 빨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좀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말라탄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 말라탄 이렇게 좀 나오고 아드하부 나왔는데 여기가 타드하부 나오고 해서 5번이 좀 답이에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야 가능한 거기는 하는데 한번 좀 보실게요. 해석을 다 해드릴게요. 마다 나왔어요. 마다가 뭐냐면은 무엇이죠? 사 타푸알로인데 사는 윌이고 파알라 하다죠. 뭐 할 거니? 가단 내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 아드하부 다하바 다하바 갈 거야. 일라 어디어디로 나디 아시바 하티 하면 수영이고요. 나두는 이제 뭐 클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 클럽에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선 답부터 할게요. 캄 하우머치 말라탄 하면은 회번 몇 번 다하바 가니 일라이히 나왔는데 일라이히는요. 일라 플러스 후예요. 거기서 거기로라는 말이에요. 일라이히 라는 말이나 일라이하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좀 많은데 좀 되게 쓸데없기는 해요. 많이 나와서 귀찮기는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은 일라이하는 거기로 일라이히도 거기로예요. 거기로 몇 번가 휘 인 우스부 하면 위크죠. 일주일에 몇 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다탄이라고 했는데 유저리 그렇죠? 유저리 아드하부 다하바 가 말라탄 회번이죠. 번가 와 히다탄 와 히든 일이잖아요. 1번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가 이렇게 그래서 몇 번가니 한 번가 해서 이거 이제 5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민 아이나 안타 from where you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 일주일에 한 번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2번 보시면 마 와시고 사바부 이유 아치아라티 방문 방문 이유가 뭐야? 그렇게 얘기한 거고 3번 보시면 비칸 우리 많이 했던 거 바이 하우머치 하디 디스 알하키 바툰 하키 바툰 가방이죠. 이 가방 얼마야? 4번 보시면 피 인이고요. 아이 이 위치 샤흐린 먼스 투사 피로 사파라 여행하다. 인 위치 먼스 어떤 달에 너 여행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번역을 하셔야 되는 내용적으로 좀 맞는 거를 찾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시면 혹시 비슷한 단어가 있나 이렇게 해서 좀 푸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셔서 대화의 내용으로 바이루트와 바그다드의 현재 날씨거든요. 약간 함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정 한번 걸리지 않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카이파가 하우죠. 카이파 알자우 날씨죠. 알아나 지금 날씨 어때? 피 인 바이루타 베이루트에 지금 날씨 어때? 했더니 가이문이라고 했어요. 흐려 라킨 그러나 싸야쿠누 나왔는데 이 단어 이거 내가 날씨 쪽에 적어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카나 알자우 하면 과거 날씨가 되고 싸야쿠누 알자우 하면 미래 날씨가 돼요. 싸야쿠누 미래 무슈미순 화창할 거야. 바으다 주후리 주후른 하면 정오잖아요. 애프터 누네는 화창할 거야 라고 미래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잘못 찾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카이파 알자우 날씨 어때? 피 인 바그다다 바그다드 날씨 어때? 알아나 지금 지금 바그다드 날씨 어때? 했더니 알자우 뭉띠룬 비와 알아나 했어요. 지금 흐린 거랑 비 오는 걸 찾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날씨라고 했으면 현재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함정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자 다음 거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팁을 알려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세 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세 개지를 다 생각해야 되고 요 지문도 다 읽고 요 지문도 다 읽으면 너무 바빠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문제에는 뭔가 있다 비밀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알루 했어요. 알루가 여보세요죠. 우리 알루 나오면 만약에 밑줄 한 개면 선지로 직행해서 만사를 찾기로 했어요.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관용 표현 쪽에 있어요. 만 야타 칼라무 싸 아타슬루가 거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좀 더 보셔야 되겠지만 거의 그게 답이에요. 알루 여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나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할로 물어봤을 때 남이나 라로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는 무조건 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에서 할 찾으시면 여기 있어요. C로 가시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아나 나는 하미둔이에요. 사디꼬 후 사디꾼 친구예요. 후 그의 친구 갑자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의 친구 하미둔이에요. 자기 소개를 막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냐면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 야타 칼라무 우리가 아예 관용으로 외웠던 거 관용 표현으로 그래서 후즈 스피킹 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가 다 B가 되겠죠. 이렇게 CAB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지 해석을 다 하시려고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고요. 한번 해석해 줄게요. 자 알루 여보세요. 그러면서 할 살리문 살리문이 마우주둔 마우주둔이 뭐냐 와자다 발견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와자다 파인드고요. 마우주둔 하면 발견되다였어요. 그래서 살리문 발견되나요? 피 알 바이티 바이툰 집에서 발견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있나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라 아니요? 후아 가이루 마우주둔 했는데 가이루는 비 불무 반대말이었죠. 발견되지 않아요. 지금 없어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만냐타 칼라모 후즈 스피킹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의 친구 하미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타 그러면서 마타 언제? 사야르지우 나왔는데 우리 동사 중에서 라자아 라는 동사가 리턴 돌아오다 라는 단어예요. 여기 사 나왔어요. 사 사우파 위리죠. 언제 돌아와요? 했더니 사야르지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지금 사야르지우 사야르지우 물어보는 거랑 대답하는 게 거의 비슷한 말들이 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돌아와요. 바으다 에프터 사툰 시간 시간 후에 돌아와요. 인샤 시간 후에 돌아오면 몇 시간 후냐면 한 시간 후였죠? 한 시간 후에 돌아와요. 시간 단위만 쓰면 1이었어요. 킬로그람 아우띠니 킬로 받다 왔다 하면 감자를 킬로그람 주세요. 그게 1킬로 달라는 거였고 야 우리 시간 후에 만나자 하면 한 시간 후에 만나자 라는 말이었어요. 1이라는 와희둔 이란 단어가 없어도 1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시간 후에 돌아와요 했더니 너이분 이런 단어를 좀 많이 못 외우더라고요. 선생님 관용 표현에 긍정 표현이 열 몇 가지가 있었죠. 너이분 오케이 였어요. 단어로 보고 단어장으로 보고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정말 자기 단어가 돼요. 너이분 오케이 하면서 사아타실루 우리가 사아타실루 말라탄 사니아탄 이건 또 내가 관용으로 외우기로 했었어요. 그쵸? 다시 전화할게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메뉴 이렇게 메뉴에서 고르는 문제 쉽죠. 그냥 단어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거의 메뉴에 있는 거 시키니까 자 카리문이 말했어요. 마다 무엇을 투리도 원하나요? 안 하면은 됐이죠. What do you want to that? 타슈라바 샤리바 마시다 너 뭐 마시고 싶어 했더니 그러면서 야 알리유 알리야 너 뭐 마시고 싶어 하니까 아슈라부 까후와탄 까후와탄 마시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까후와탄 뭐더라 나 이 단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메뉴에 있으니까 이 단어 빨리 찾아내시는 거죠. 자 와 안타 앤드 했더니 아씨라 알브르투깔레 이럴 때 또 학생들이 나 이 단어 알아 나 분명히 외웠어 이 단어 뭐였지? 이렇게 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빨리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씨라 알브르투깔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4였고 이거는 7이죠. 4하고 7 더해서 11이라고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까후와탄 커피 아씨라 알브르투깔레 하면은 오렌지 주스가 됐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스무후 그의 이름은 무한마두니에요 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의 이름은 뭐니 했겠죠. 마 이스무후 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스문에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원래 이름이란 단어가 이스문인데 이때 나오는 이 알리프가 좀 약해서 아랍인들이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써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써놓고 몸도 안 써줘요. 몸도 안 써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다 보면 물결수문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시면 약간 물결수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물결이라는 건 장모음인데 이런 경우 물결수문 물결수문 이런 거 나오면 이스문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스문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의 이름은 무한마두니야 했겠죠. 그래서 답 2번인데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만 후아 야 그 남자 만 누구야 했더니 후아 그는 아키 아쿤 브라더 아키 아싸기루 싸기룬 작은 내 작은 브라더 남동생이야 했더니 야 그 남자 이름 뭐야 그의 이름 뭐야 했더니 무한마두니야 한 거죠. 자 그럼 1번 읽어보시면 만 하다 마가 와시죠 하다 디스죠.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뭐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은 직업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마 하다 라는 말은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아니면 3번을 보시면 마 아말루 후 했는데 아말루니 일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은 뭐야 4번 보시면 마 운완우 후 운완운 주소 제목 다 우리 사람 관련 단어에 있었어요. 그의 주소는 뭐야 5번 보시면 마 히와야투 후 그의 히와야 취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시면 히와야 취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시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이제 좀 어려우실 건데 꼭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이 자이둔이거든요. 자이둔은 선생님이 관용 표현에서 자이둔 굿이라고 했어요. 굿 좋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굿이라고 했는지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다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했길래 굿이라고 했냐. 자 1번 캄 우무르 카 카미 하오머치 우무르 나이 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아이나 where 구요. 누 까빌로 했는데 까발라 만나다 라는 단어예요. 자 누는 유투투 투이나 우 누 우리죠. 나나두 우리죠. 우리 어디서 만날까? 좋아. 자 3번 보시면 마 진시아투카 진시아투니 뭐냐면 국적이죠. 그래서 너의 국적 뭐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좀 이상하죠. 4번 보시면 캄 하오머치고요. 라일라탄 했는데 라일라툰이라는 단어가 나이트죠. 며칠을 타흐지주 하자자 예약 하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며칠을 예약하니 뭐 이런 말이고 자 5번 보시면 마라의유카 휘 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관용으로 뺐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라의유카 휘 하면은 무어멋에 있어서 너의 의견이 뭐야? 네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설명할 때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정치에 대한 너의 의견 뭐야? 이렇게 거의 안 물어본다. 이 셔츠에 대한 이 신발에 대한 너의 의견 뭐야? 이렇게 거의 물어보고 대답은 진짜 안 어울려 뭐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거의 어울려 예뻐 좋아 뭐 이런 거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도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축구하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 뭐야? 영화 보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 뭐야? 하여튼 의견을 물어봤을 때 걔가 긍정 대답하는지 부정 대답하는지를 잘 고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민 파들리카 플리즈 우리도 안 I want that 아슈타리야 이슈타라 야슈타리 사다 라는 단어죠. 뜻만 뜻만 아시면 되죠. 사고 싶어요. 까미 산 까미 쓴 셔츠 사고 싶어요. 아부야다. 아부야도 하얀색 하얀색 셔츠 사고 싶어요. 했더니 마 라유 카피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뭐예요? 이 셔츠 어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좋네요. 라고 하면서 유우지부니 했는데 우리 아우자바 아우자바트 유우지부 투우지부 라는 거 있었어요. 유우지부 마음에 든다는데 니 누구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캄 시우루 후 시우루니 가격이죠. 캄은 하우머치 그의 가격이 얼만큼이에요? 얼마요? 했더니 캄수나 이렇게 했어요. 캄사툰이 오인데 거기에다 우나나 이나가 붙었어요. 우리 숫자에 우나 이나 붙으면 10단이었어요. 그래서 50 주나이훈 하면은 그냥 화폐 단위죠. 50 주나이훈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한번 쭉 선생님 설명 들으시고 써놓으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하세요. 대화의 내용으로 비가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우리가 사실은 시간 문제는 키워드로 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키워드로 푸시면 제일 빨라요. 근데 또 순진하고 착한 학생들이 알아볼 다 해석을 하시죠. 시간 문제는 키워드 첫 번째 아싸아투 아싸아투 아클락 두 번째 피 앳 세 번째 바으다 애프터 까블라 비포 그 다음에 일라 뭐 뭐 빼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마중물이에요. 이 단어 없이는 시간 관련 답하고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글자만 좀 잘 찾아보시라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그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게 바으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으다 애프터고요. 니스푼이 나왔는데 니스푼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쌓아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애프터 2분의 1 시간 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 6시가 나왔는데 그 정보들을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6시라는 단어랑 애프터 2분의 1 시간 이라는 정보를 합쳐서 6시 반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인가요? 이렇게 문제 푸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이나 왜 안티 유 알 아나 지금 너 어디 있어? 하니까 아나 저는 휘 마크타바티 마크타바티 도서관 알 마드라사티 마드라사티 학교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하니까 그러면서 야 운미 엄마 저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이가 마타 언제 사타실리나 했는데 이 단어 우리 왓살라라는 동사가 도착하다 알잖아요. 왓살라 도착하다 미완료가 야실루 됐죠. 이거 두 가지 다 외우기로 했어요. 왓살라 야실루 도착하다 그래서 야실루 변형할까? 야실루 타실루 타실루 타실리나 아실루 이렇게 되죠. 타실리나 나왔는데 싸 나왔어요. 우리 미완료 동사 3번 문법에 싸 싸우파가 붙으면 미래였죠. 싸 싸우파 윌 그래서 언제 도착해? 일라 투 알 바이티 바이툰 집에 언제 도착해? 한 거죠. 그랬더니 싸 아실로 나는 도착해요. 싸가 나와서 미래 도착할 거예요. 2분의 1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해석 괜히 했죠. 시험 문제만 푸실 때는 그냥 키워드로 제발 문제를 푸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진짜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 답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A가 뭐라고 말했더니 서버허 안 누리 했어요. 우리 서버허 알 카이리 라고 말하면 서버허 안 누리 였죠. 그래서 여기는 서버허 알 카이리 B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 B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물어보고 있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특징이 선생님이 완벽하게 번역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 지금 이 중에서 물음표가 나왔다는 건 여기 의문사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A하고 C중에서 의문사가 나온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 나와야 돼요. 카이파 할루카 하와유 라고 말하니까 아나 비카이리 나 잘 지내 와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넘어가서 자 요것도 보시면 되게 여기 요단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요단어가 좀 어려워서 힘들어 보였지만 사실은 여기 A가 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암이라고도 대답한 거예요. 요걸로 푸셨어요. 이런 걸로 잘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자 뭐라고 물어보면 나암이나 라라고 대답할 수 있냐 할로 물어보면 나암이나 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답은 5번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막 열심히 도금하고 해석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자 할 안타 너 남자는 말이 이든 환자니? 너 환자야? 이렇게 너 어디 아프니? 라고 했더니 응 이러면서 아슈우루 샤아라비 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네 뭐뭐를 느끼다 근데 느끼면 거의 고통을 느낀다 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알람은 고통통증을 느낍니다. 샤디딘이라고 했는데 우리 샤디딘이란 단어가 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샤따라는 단어 샤따 아시죠? 이거 샤따 샤따가 이 잠을 몇 번 쓰는 거냐면 두 번 쓰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센 거여서 그래 샤따 샤디딘 하이야비나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야 우리 뭐뭐 하자 이런 거죠. 권유할 때 쓰는 말이고 일라 알무스타슈파 병원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좀 문장이 어려웠어요. 야부두 안 야부두 안나 이런 단어가요 It seems that 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런 용어 아시죠? 뭐뭐로 보인다 안나 카 후하 카키의 카예요. 너가 뭐처럼 보이냐면 타의바누 했는데 피곤하다 라는 단어예요. 너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서 너 어디 아파? 너 환자니? 너 어디 아프니? 응 나 머리에 고통을 느껴 하니까 우리 병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만 만이 뭐냐면 후 마아카 마아가 위드죠. 카 너 너 누구랑 같이 있어? 뭐 이런 말이고 2번 보시면 마 라우누 후 라우누이 색깔이에요. 그쵸? 후 그의 색깔이 뭐야? 그거 색깔 뭐야? 자 3번 보시면 마다 왓이고요. 타뜨부 후 따박하 요리하다 뭐 요리해? 뭐 이런 거고 4번 마다 왓 탈바수 라비사가 있다 뭐 입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안내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내장을 보시면 뭐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굵은 참가비 행사명 이런 주제 높은 단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 번역보다는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왔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타드우 쿰이라고 있는데 우리 야두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아라는 동사가 초청하다 라는 단어였는데 미완류가 야두우 됐어요. 다아 야두우 초청하다 인데요. 야두우 타드우 된 거예요. 타드우 하면은 그녀는 초청한다 뭐고 너는 초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쿰이라고 나왔는데 이 쿰은 아살라모 알라이 쿰의 쿰이에요. 쿰이 너희들이에요. 어떤 단어 뒤에 전미대명사로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초대하는데 뭐가 초대하냐면요. 아시파라투 알쿠리아투 시파라툰 하면 사파라 여행하다 해서 나오는 관공서예요. 여행객들을 위한 관공서 대사관이죠. 대사관은 쿠리아투 한국 대사관은 당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아 초청 기간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거냐면 퓨투니사 트위니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렇게 되는데 완벽 번역보다는 답을 골랐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라 어디에 초청하냐면 하플라툰 파티에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떤 파티냐 카사틴 우리 카순 일반적인 이란 단어 있죠. 카순 특별한 그쵸? 암운 일반적인 카순 특별한 그래서 특별한 파티에 초대를 하는데 어떤 이름으로냐면 자 비 바이죠. 운완이 있는데 운완은 주소 제목 라일라툰 밤이고요. 아플람이 있는데 우리 필문 필문이라는 단어가 영화였죠. 필문 영화인데 아플라문 하면 영화의 복수 형태 영화들 알쿠리아티 한국의 영화들의 밤 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파티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누가 트위니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영화의 밤 뭐 이런 거가 이제 행사 명이 되는 거죠. 운완인 이름 주소 제목 제목으로 이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와 난리카 이렇게 초대장 같은데 좀 많이 나오는 말인데 엔드 덫 엔덫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말을 할 때 엔데 그리고 뭐 이런 말이에요. 피 그때가 언제냐면요. 누핀비르 누핀비르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일시가 나온 거죠. 노벤버 2019년이죠. 2019년 며칠이에요. 11월 6일이죠. 11월 6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사투도 사실 읽을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일시로 끝났으니까 아사투 아사디사툰데 아사디사투는 여섯시죠. 우리가 시간에서 육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육을 따로 외워라 했어요. 시타툰 이 육인데 여섯시는 아사디사투 서수가 되는데 이 육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육만 따로 외우라 했어요. 6시에 마사안 저녁 6시에 한대요. 그러면서 시나마 이프리키아 이프리키아 아프리카 영화관 피 마디나티 투니사 튜니즈라는 도시의 아프리카 영화관이래요. 그러면 장소도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어? 행사명도 나오고 다 나왔네.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참가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마르하반 우리 마르하반 헬로잖아요. 그래서 약간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비만 누구를 환영하냐면 후 그렇죠? 이흐탐마 비 야흐탐무비라고 있어요. 자 이흐탐마 하면요. Interested in 이라는 단어예요. 이흐탐마 야흐탐무 라는 단어를 지금 뭐 답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이렇게 이흐탐마 야흐탐무 하면은 Interested in 관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 이흐탐마 비까지가 짝이에요. 알 아플라미 필문 영화 쿠리아티 한국 한국 영어에 관심있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참가비 가격이 나오려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시우룬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우룬 아니면 싸만운 이런 단어 아시죠? 싸만운 가격 싸만운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20번부터 3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30번까지 20번까지 과정 보도록 할게요. 215 226 226 225 225 236 225 236